기능성 쌀에 개발됐습니다. 영남대 서학수 교수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쌀입니다. 눈이 들어가고 팔이 가매려지고 닿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. 당뇨가 있어도 저는 이 사법을 많이 먹습니다. 이 쌀을 갖다 제일 매일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당뇨, 혈당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 조지아 의대 유진 로버츠 박사에 의하여 처음 발견된 가바의 효능은 혈당과 효소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였습니다. 항스트레스, 기억력 개선, 또 항비만, 또 항당뇨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가바의 경우는 인슐린 과잉 분비를 막아주고 또 불필요한 지방축적을 억제해줘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쌀로 살을 빼는 시대입니다. 가바 쌀이 있습니다. 당뇨인도 마음껏 쌀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. 가바 쌀이 있습니다. 학습 능력 향상, 성장 발육 촉진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. 당뇨인을 위한 쌀 가바 쌀은 꽃마 USA.com에서 판매 중입니다.